안녕하세요 옥스윙마스터 이병욱입니다. 최근에 옥스윙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여러분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채널을 정말 사랑하는 멤버 분께서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하나 해주셨어요. 제가 골프 레슨을 할 때 다운블로우는 골프가 아니에요. 다운블로우는요. 이건 운명론이에요. 개척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골프는 어퍼블로우입니다. 왜? 여기에서 공에서부터 내가 앞으로 보내주려고 해야 내 의도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레슨을 강하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의 기억을 소환시키시면서 그때는 어떻게든 공 쥐어박는 거는 틀린 거라고 앞쪽으로 치는 게 좋은 거라고 해놓고 왜 지금은 저척 박아를 그렇게 강조하세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설명을 한 건 앞으로 골프를 잘 치고 싶으면 딜리버리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공에서부터 몸부림을 쳐서 그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이런 습관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옥스윙을 배우는 그 첫 단계에서의 저척 박아는 이쪽 딜리버리를 만들어내기 이전에 골프 스윙에 있어서 힘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라는 걸 알기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동작이라는 거. 제가 오늘 강조를 안 드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서론이 길었지만 오늘의 핵심 내용은요. 다운블로우가 너무 중요하다. 나중에 골프를 더 잘 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거를 핸들링을 하고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다운블로우를 익히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제가 태세 전환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된 다음에 컨트롤의 영역으로 갔을 때, 스코링 영역으로 갔을 때는 제가 말한 대로 이 쥐어 박는 것보다 앞쪽으로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골프로서의 공의 힘을 만들어내려면 이 동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처는 완전히 스냅, 바닥을 때린다거나 농구할 때 쏜다거나 그러한 순간 스피드를 만들어내려면 무조건 오른손에 저처라는 동작이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옥스윙에서 힘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작은 이 저처 동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멤버십 프로그램에 챔질 스테이지라고 있는데 그중에 저처를 보면 저처, 바가, 저처, 때려, 저처, 올려의 3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처, 바가는 백스윙을 들었을 때 이 저처가 아예 공을 쥐어 박으려고 준비를 해서 꽝 박는 거예요. 막 엘보가 오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들고 오른발 안쪽에 두는 건 불변, 저처, 이렇게 해서 그냥 꽝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힘이, 몸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아, 힘을 이렇게 만들어내는구나. 또 이 저처, 바가는 어떤 힘을 쓰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손목 힘도 있지만 눈 커지면서 이렇게 들었을 때는 여기에 뭐가 생겨요? 위치 에너지가 생기죠? 위치 에너지가 생기니까 여기에서부터 꽝 박는 힘으로 힘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레슨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의 약간 궁금해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하는 기술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왼손을 어떻게 약간 도움을 주면서 골프 스윙을 만들어내느냐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만들어낼 때 오른발에 두고 저처, 이런 식으로 정말 세게 쥐어 박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저처라는 동작이 없으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박고 싶은데 공이 박히질 않아요. 뒷당 치고 막 탑볼 치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왼손을 꽉 잡고 있으면 여러분이 박고 싶은데 박을 수가 없어. 왜 박으려고 할 때 자꾸 왼손이 끌고 다니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손목 젖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그냥 꽝 이렇게 박는 이 타이밍에 대한 훈련. 그리고 정말 분노를 표출하는 그 훈련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은 골프를 정말 쉽게 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저처, 박아를 했죠? 그러면 우리 생각해봐요. 파리가 아래 앉아 있어. 그럼 파리채로 이렇게 잡겠지. 파리가 옆에 붙어 있어. 그럼 파리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겠지. 파리가 위에 있어. 그럼 이렇게 잡을 수 있지만 구조상 안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기술 하나만으로 쥐어 박고 쥐어 때리고 쥐어. 그래서 올려 때리는 세 가지를 통해서 골프 스윙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지금 챔질 스테이지에서 말하는 이 저처의 파트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오른손을 젖히고 꽝 박았죠? 이거는 저처 박아. 박아는 밑으로 박은 거네요. 그러면 또 응용을 해볼게요. 저처 때려라고 안 하고 저처 박아를 옆으로 박아볼게요. 그러면 옆으로 박으려고 하는데 위로 두는 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쪽을 박을 거니까 저처를 이렇게 가겠지. 밑을 박을 거면 이렇게 갈 거고 옆을 박을 거면 이렇게 가겠지. 위를 박을 거면 이렇게 가겠지. 그 상식적인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골프 스윙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어렵다고 한다?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 제발 좀 상식적으로 가자고요. 그럼 딱 이쪽으로 박으려고 하면 벌써 스윙 자체가 옆으로 완만해지고 저처하고 이렇게 옆으로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이드 이팅이에요. 제가 말하는 사이드 블로우예요. 사이드 저처 때려. 사이드 저처 때려. 그럼 그때부터는 거리가 엄청나가지. 왜? 이 위치 에너지와 손목에 딱 걸려있는 이 파워 스피드를 이용해서 쥐어박는 거를 땅에다가 흡수를 시켰는데 이걸 앞쪽으로 날렸으니 지금 얼마나 잘 날아가겠어요. 지금도 한 190일 찍히네. 자, 또 갑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저처 올려라는 게 있어요. 그럼 손목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짝 젖히고 위로 이렇게 돼요. 그럼 공 한번 보세요. 높이가 쭉 올라가죠? 근데 이쪽에 지금 힘이 걸려있었기 때문에 에이펙스도 38m나 나왔고 지금 뭐 186이라는 숫자가 찍혔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처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한 방법은 프로그램에 나와있지만 여기에서 일단 젖혀놓고 쥐어 박으세요. 근데 제가 공 위치를 어디다 두라고 그랬어. 옥스윙은 무조건 옥셋업. 오른발 안쪽에다 두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 가운데다 두잖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박아요. 머리가 나간다고 왜? 멀게 느껴지거든. 근데 오른발에 두면 공 여기 있는데 머리 어떻게 나갈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로 일키라도 박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옥스윙을 따라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옥스윙은 그냥 젖혀서 박으세요. 젖혀서 에라이. 이걸 정말 습관되게 이골라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옥스윙은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젖혀 잘해. 그리고 오른발 안쪽에다 두고 스윙 낮게 빼서 똑같이 사이드 젖혀 한번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때리면 우측으로 날아가가지고 싹 돌아들어와요. 이렇게 엄청난 힘이 걸리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에 유연성이 없는 것처럼 손목을 처음에 안 쓴 분들은 요거밖에 안 꺾어요. 그러면 여러분 손해예요. 이게 1cm씩 더 꺾일수록 여러분들은 10m씩 더 날아간다는 거.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이거밖에 안 됐어. 근데 1cm 하면 130밖에 안 나갔는데 140. 또 1cm 더하면 150. 그렇게 늘어나는 거를 여러분은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옥스윙 채널에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옥스에 덮고 접목을 시키니까 얼마나 쉬워. 아시겠죠? 연습 꼭 해보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옥스윙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